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방금 전 윤석열 후보의 트위터에 믿기지 않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더니 누가 봐도 김건희씨가 연상되는 그림을 귤에다가 저렇게 그리고 대놓고 조롱을 한거죠. 본인들 딴에는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을 빗댄 거라고 하지만 이미 외신 기자들도 이렇게 황당하다며 리트윗을 한 상황이고 보수당 후보의 이런 트윗은 당혹스럽다는 외신 기자들의 박제가 이어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삭제를 한거죠. 도대체 어느 나라 보수가 이런 짓들을 저지릅니까?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현 국민의힘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이유라고 보구요. 개사과에 이어서 귤조롱 논란이 터진거죠. 게다가 귤조롱 뿐만 아니라 태극기에 개사진을 저렇게 또 같이 담아내는데요. 이렇게 개사가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논란을 불러올지 뻔히 알면서도 저런 사진을 올렸다는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3.1절이 본인 sns로 깨작대는 장난치는 날입니까? 뒤늦게 귤조롱 사진과 개태극기 사진을 내렸지만 이미 이렇게 언론에서도 논란일자 삭제됐다며 방금전 비판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3시간 반 만에 윤석열 후보가 트윗을 삭제한걸 두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위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sns로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거구요. 뒤늦게 글삭튀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3.1운동 정신으로 더욱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3.1운동 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과거로 얘기해선 안된다. 공정사회로의 세상교체가 우리가 가야할 미래다. 국민통합의 국회로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쟁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민생실형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실천하는 민생실형 정치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돼서 세계 5강 선진경제 강국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언제나 기억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sns로 장난치는 윤석열 후보와는 비교도 안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대선후보로서 부랴부랴 저렇게 글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과거 월 100만원 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200 이상 드리려고 했지만 정부연금도 있어서 경기도는 월 100만원으로 결정했던 거죠. 이외로도 국가유공자들을 향한 특별한 보상을 하기도 했는데 각종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의료비, 장례지원 등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요. 친일 작곡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친일 인사 257명의 행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선 항일 유적지 알리기를 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지속하기도 했는데요. 역대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공개하고 일제의 창지개명을 손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됐다는 기록을 그대로 담아내기도 했는데요. 사실을 감추는 게 왜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대 도지사 기록을 지우는 건 일종의 사실 왜곡이고 기록 삭제 없이 친일 행적을 병개하는 게 친일 잔재 청산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하는 길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었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윤석열 후보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친일 반일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거고요. 이러니 이재명은 유능하고 윤석열은 무능하다 국민의힘 사람들도 쉽게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이재명 악마화를 하는 거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이재명이냐 과거 보복 무능 게다가 무속 논란까지 휩싸인 윤석열이냐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게다가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저렇게 만났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한 손으로 악수하는 거 보면 평소에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거만하고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괜히 듣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예의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환하게 맞이하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는 당대표들 만난 안철수의 두 표정이라며 이준석엔 싼을 송영길엔 미소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죠. 셀프포이론에 갇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차차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저녁 7시 반에 추미애TV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7시 반 라이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이들 시청해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콘텐츠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